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미 티비가 돌아왔어요. 오늘 해볼 콘텐츠는요. 자 어몽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. 제가 저번에 어몽어스 영상을 처음에 올렸었죠? 예 근데 그게 크로우만 올려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임포스터가. 임포스터가 잘되는 캐릭터 세가지를 준비했어요. 임포스터가 되어서 그럼 두 번 러비 해봅시다 지금은 갈색하고 민트 할건데 지금은 없으니까 보라 보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이니까 당근 이렇게 모자를 써줘야죠 빨리빨리 데려오세요 빨리빨리 데려오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침묵 빨리빨리 잘 보일수 어떠면 미션 먼저 합시다 아 제발 누가 나 확신인 것 좀 봐줘 저 뭐하냐 됐고요 미션 안경 뭐하려 전등을 고치 고쳤네 애들이 음 이거 PC도 좀 받읍시다 아 막혔네 아 그 시시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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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신고 있죠? 누가 신고 있죠? 검정 같거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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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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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장님. 에 요새 군대에 꽂혔거든요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비역을 바꾼거예요 인천 인천 송도라고 했죠? 저는 왜 그랬냐 인천 송도라고 했는데 타자가 잘못 찾은 거야 뭐야 얘네 군인이네 나까지 앞에서 목도는 한국 땀 아 인포 제발 인포 역시 이현송인 건 아니야 쟤 나무 같거든 봐봐 나무 같잖아 미션 할라 그랬는데 빨리 판매한다 미션 할라 그랬는데 침 에 China 침 에 zap 침 에 침 에 침 에 아.. 시켰지 너무 늘네 빨리 합시다 지금 이거 딱 한 번 걸렸어요 게다가 그 승리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안 꺼내야 돼 그런 말미 밑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놀라 acceleration 구멍기 원자 문 숭 나 동작 조리내에 핑크를 했는데 핑크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관종인가 관종은 관종 관심 관심 받고 싶은 종 종을 말해야 된다 관종 종을 말해야 된다 룩랭이다 룩랭 망할 놈던데 아니 왜 노랑 왜 자꾸 건너뛰냐고 인포를 알면서 왜 건너뛰는건데 쟤네들 좀 조심하겠습니다 인포를 이미 다 알았으니깐 쟤네들은 좀 조심하죠 공정색이 진짜 사라졌네요 공정색이 진짜 사라졌네요 신 drink듭한 비율될 그리고 공정색은 좋은 아래살을 구입합니다 공정색은 군าง이 같다면 공정색이 좋은데 야 이 놈들 진짜 지금 눈에 짜고 있거든요 자님 포한테 다 죽자 평태를 보겠습니다 야 왜 신고를 안 하냐 시체를 보고 야 바보가 아니 끝나지 않아 이 밤 절대로 끝나지 않아 저희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까지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색이 제일 좋은거에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 다음은 몽판에 만납시다 빠이